아 잠시 앞머리도 보고 아 진짜 굉장히 추측하네 할게요 네 네 어디있어? 이거지 너무 귀엽다 귀여워 아 제가 성격 유형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요 내 형적 내 성적이 이렇게 가는거에요 어 컵이 반대하는데 아닌거같아요 컵을 알아보고 아 부끄러워요 아 여러분 음료 반찬이 샀어요 1분이 있어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언제가요 여러분 언제가요 여러분